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귀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24번 지름이 150인 원관의 비중이 0.85 동점성 개수가 1.33 곱하기 심화할 사승인 기름이 0.01 미터삼성 퍼세크의 유량으로 흐르고 있다 이때 관마찰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동점성 개수가 주어졌고 그리고 유량이 주어졌고 지름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게 동점성 개수가 주어졌다는건 바로 레이놀드 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뉴분의 로우 V D 는 뉴분의 V D 동점성 개수가 주어졌으니까 이 식에 의해서 레이놀드 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근데 지금 구하라는건 뭐에요 마찰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에요 마찰개수 마찰개수 F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F는 R2분의 64로 구할 수가 있죠 언제 층류일때만 층류 층류 그래서 임계 레이놀드 수를 2100이다 레이놀드 수를 2100보다 작다는 얘기에요 이게 층류라는 얘기에요 지금 층류일때를 전제하는 겁니다 조건이 얘를 구해보면 알겠죠 층류가 나오는지 2100보다 작은지 큰지 작으면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먼저 레이놀드 수를 한번 구해봐요 레이놀드 수를 뉴 1.33 10에 마이너스 4승 거기다가 V V를 안줬네요 그리고 D D는 일단 150미리니까 0.15 V V는 구해봅니다 지금 Q를 줬죠 Q Q는 AV에서 Q가 0.01 A 4분의 파이 곱하기 0.15의 자승 150미리니까 곱하기 V 하면 계산기 치면 V는 V가 1.862 미터 퍼 세크 여기다 1.862 하면 레이놀드 수가 나올 겁니다 아 아니네요 V가 0.566 V가 제가 잘못 봤어요 V가 0.566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레이놀드 수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레이놀드 수를 구하면 638.35 638.35 이렇게 레이놀드 수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뭘 구할 수가 있다 관마찰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F는 638.35 5분의 64 예 당연히 층류죠 2100보다 작으니까 이식이 성립이 된다 구하면 0.1 0.1 정도가 나온답니다 25번 물질의 연력학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찰은 비가역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찰은 어떠한 물건을 끌고 나올 때 바닥과 마찰열이 발생을 하고 그 마찰열이 발생을 하면 소모돼서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한 번 소모돼서 없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마찰열은 마찰은 비가역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그렇죠 연력학 1법칙 열은 1로 1은 열로 바꿔줄 수가 있다 어떤 개에 공급된 에너지는 그 에너지는 그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그 개가 외부의 한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는 어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 안에서 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세번째 이상기체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실을 만족한다 당연한 얘기죠 4번 가역 단열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단열과정은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 등 엔트로피 과정입니다 4번이 틀린 거죠 단열 열이 차단된 과정은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26번 양정이 60 유량이 6 미터삼성퍼 분 효율이 60%인 펌프를 작동시킬 때 필요한 동력 이건 다 식을 예운 거죠 P 킬로와트로 바로 나오고 배기 곱하기 이터 0.6 0.6이죠 곱하기 천 감마 Q Q가 6 미터삼성 퍼 분 퍼 분이니까 60 이걸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고 밑에다가 60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양정 H 60 60 이렇게 하면 동력이 나오겠죠 여기 전달계수는 주지 않았으니까 무시합니다 무시해가지고 하면 98.04 정도가 나옵니다 98.04 27번 최적탄성계수 2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인 무리 최적을 3% 감소시키면 몇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해야 하는가 하고 물어봤는데요 최적탄성계수 식을 이것도 암기하는 거죠 V분의 마이너스 델타 V 얘가 델타 P 이렇게 구하는게 최적탄성계수입니다 그럼 여기 V는 원래 최적 원래 최적을 100이라고 하면 지금 3%가 감소했으니까 이게 100이고 마이너스 감소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3%니까 100분의 3 얘는 원래 최적 그리고 얘는 최적의 변화량 그리고 위에는 압력의 변화량 압력 압력의 변화량을 주지 않았고 압력을 구하라고 한거죠 그리고 최적탄성계수가 지금 2 곱하기 10의 9승이다 그랬을 때 압력을 구해라 이렇게 구해보라 이렇게 구해보라 라고 한거네요 압력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6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스칼 이렇게 나오는거죠 6개면 메가니까 60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옵니다 28번 다음 유체기계들이 압력상승이 일반적으로 큰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 압력 압력은 콤프레셔가 가장 세죠 콤프레셔가 약 100키로파스칼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0.1 메가파스칼 정도가 되네요 이 압력이 그리고 이 팬이 10키로파스칼 0.01 메가파스칼 얘는 팬은 조금 작은거고 그 다음에 블루어가 그 중간에 있는겁니다 0.01부터 0.1 메가파스칼 사이에 있는거 그게 블루어입니다 말그대로 팬은 선풍기처럼 이렇게 붙이는거 그게 팬이 되겠고 블루어는 어느정도 이 똥만 통같은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붙여주는거고 콤프레셔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압축을 시키는거죠 압력은 콤프레셔가 가장 세고 팬이 가장 작다 29번 용량 2000리터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노즐압력이 390키로파스칼 노즐구경 2.5cm를 사용하여 방수한다면 소방차의 물이 전부 방사하는데 걸리는 시간 간단히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통이 하나 있다 이거에요 통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용량이 용량이 2000리터다 이거죠 2000리터 그리고 여기 노즐구경이 이게 D가 2.5cm니까 하나 둘 하면 0.025m가 된다는 거죠 이게 D 직경이 이렇고 그리고 노즐압력이 390키로파스칼 여기가 390키로파스칼 이렇다네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여기 나가는거 Q는 A V죠 Q는 AV 근데 V는 V는 토르철리식에 의해서 루트 2GH Q는 A 루트 2GH V가 루트 2GH니까 이렇게 구해놓고 이 Q가 단위가 뭐에요 Q는 단위가 m3s per sec에요 이 단위를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보면 이 V를 m3s 볼륨이라고 하고 T 이걸 초 시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Q자리에 이걸 한번 넣어봅니다 V분의 T 는 A 루트 E G H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지금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시간 근데 뭐 2분 30초 뭐 이런식으로 구하라고 했네요 지금 얘는 단위가 초죠 초 초 얘는 m3s 이죠 얘 지금 V가 뭐에요 얘죠 얘 m3s 이니까 하나 둘 셋 가면 얘가 E 그리고 얘는 T sec 얘를 구할거에요 는 A A는 4분의 파이 여기죠 여기 4분의 파이디 제곱이니까 0.025의 제곱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T 아니 H H는 P는 감마 H에서 H는 감마분의 P에요 감마분의 P니까 감마가 지금 이게 뭐 단위가 지금 키로파스칼이죠 키로파스칼 그러면 물의 비중량 그러면 물의 비중량 9.8 키로뉴튼 퍼 미터 삼성 단위를 맞추고 해서 9.8을 주는거에요 키로가 있을때는 같이 키로를 맞춰서 줍니다 키로가 없이 얘가 그냥 파스칼이면 얘는 9.800으로 줘야죠 감마 그렇고 P 390 키로파스칼은 키로 키로뉴튼 퍼 미터 제곱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워져서 미터가 올라가니까 단위는 미터가 남는거에요 H가 나오는거죠 여기다 다이렉트로 갖다 넣겠습니다 9.8 분의 390 이렇게 해서 딱 넣어가지고 T를 환산하면 T를 계산기를 딱 때리면 T가 어느정도가 나오나요 145.89 이렇게 나와요 세크가 나왔습니다 세크 그러면 분으로 나타내면 1분은 60초 2분은 120초 얘 120 빼면 120 빼니까 25.89가 남네요 그래서 120이 2분이니까 2분하고 25.89 2분 26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